제작진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날씨가 좋았군 가 볼까 필리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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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요 슈그 왜 우주날 써달리는 장어 근데 요새 쓰지도 매일 그건 한대 룩을 찾고 뭐만 하면 나도 잘은 몰라 Brotherland 알어 분명히 사랑복자상위 사위어천 그중 최상위 애초제하고 있는 개념이 초겸이란 거 아냐? Respect 말 그대로 보고 자꾸 보는 거 자꾸 보다 보면은 단점이 부여 뭐 그런 애도 자꾸 보고 싶던 건 필요하지 그 누구를 다가 완벽하시면 해서나 좋은지 쉽게 말 못해 아까보는 그 품귀에 와 두께 어딘가 당장히 말할 수 있게 내게를 진심을 다했어 내게도 내게도 우리 좀더 쉽게 말하지마 아직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나도 가끔 내가 무서우니까 깐깐 내가 간파다 가면 퍼져지니 우리 좀더 쉽게 말할 때 우리 좀더 쉽게 말할 때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들에 다 포기 원장 통화 지게만 알아래 우리 좀더 쉽게 말할 때 아직 잘 몰라도 언젠게 말할게 Respect Oh yeah 이 자세히 우리 좀더 쉽게 말할 때 우리 좀더 쉬운 걸 insist 또 이해가 안 돼 설과 종교는 필요 없지 잊어 초수조차도 없는데 잊어 그 위에서 한 음악씩 가는 걸 넘세고자 하는 듯 나는 솔직히 너도 리스펙 너도 나도 리스펙 할 거라는 생각은 해도 없으네 스킷 리스펙 나는 너도 리스펙 웃으면서 역할해 저 친구에게 박수 리스펙 너의 삶에 모든 여자가 번영이 있는 듯 리스펙 리스펙 너의 핵에는 너와 나의 축복을 함께할게 리스펙 리스펙 영원 전진 리스펙 리스펙 한 번 더 샥 고 고 리스펙 쉽게 뜻하려면 리스펙 마지 모르는데 리스펙 자식들이 다 보게 리스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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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진짜 몰라요 리스펙 언젠가 말할게 리스펙 원짱 오예 리스펙 마니 리스펙이 뭔지 알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 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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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마 리스펙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안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